안녕하세요.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장마철에 유치님들 식사 잘하시고 건강들 잘 챙기시고 잘 지내시지요. 냉장고 안에 아껴두었던 감자가 3개가 들어가 있어서 수제비를 한번 끓여봅니다. 육수는 집에 있는 거 뒷보리 메르치랑 다시마 떼서 감자가 듬뿍 크게 듬뿍듬뿍 썰고 애호박 넣고 마늘 넣고 국간장 넣고 그냥 이렇게 끓입니다. 수제비를 보니까 딸, 아들 생각이 엄청납니다. 딸은 가까이에 부산에 있으니까 가끔씩 집에는 자주 오지는 않아도 가끔씩 소식을 듣는데 아들은 제가 전화를 해야 오지 생전에 전화 안 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 당진에 있는데 장마철에 잘 있는가 궁금해서 걱정이 되니 잘해준 것도 없는데 항상 자나 깨나 걱정입니다. 이렇게 감자 크게 뚝뿍 썰고 이렇게 끓이갖고 구워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마칼라는 책에서 영상들 봐주시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고 공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